사실 감독님이랑도 얘기를 많이 나누기도 하고 근데 감독님께서 현장에서 이것도 해볼래 은우야? 라고 추가되는 게 많았던 것 같은데 그래도 너무 잘 끌어주시고 또 옆에 형들 선배님들이 하다가도 뭐 불편한 거 없어? 고민 없어? 종석이 형이나 레원이 형이나 현장에서 많이 먼저 다가와 주셔가지고 이렇게 좀 고민이 있으면 같이 형들이랑 선배님들이랑 감독님이랑 나누면서 했던 것 같습니다 확실히 우리 배우분들이 다 그때를 경험한 적이 있기 때문에 은우씨한테 굉장히 의지를 줬던 것 같고 또 감독님도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늘어나는 게 배우들에 대한 믿음이 굉장히 컸던 것 같아요 더 할 수 있다는 걸 감독님께서 딱 느끼셨던 것 같아요 보니까 네 맞습니다 너무 잘하니까 대사가 자꾸 드러나고 욕심이 나고 욕심은 좀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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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